자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음, 나무. 나무 해야 되는데? donc... 어깨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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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조금만 더... 이빨... 이걸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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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이걸로... 안 돼... 안 돼... 이걸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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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짱고기 두개 얘도 스튜가 나오더라고 고기 큰고기 하나만 있어도 어 여기 있나? 40개가 더 많네 점점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늘어났죠? 날씨가 봄되면 그 비마인줄 모아놔야 될 것 같아 벌들줄 어서 그..두구로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일단 다 주워 아 아까 그 때 번개 맞아가지고 그 기억이 아주 그냥 비올일은 없겠지만 다 주워 삽새는 나중에 하고 좋아 무조건 다 주워 일단 통나무도 너무 부족하고 비마인도 조금 해서 지하 1층을 싹 쓸어버리죠 깔끔하게 얼마 정도 맞춰주세요 구메랑 좀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 씹 2018 5cm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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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녁아 지나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내가 저기다 씨앗 심었나 참. 그러고 보니까. 씨앗을 심었나 모르겠네. 몸 되면 바로 자라나야 되는데. 씨앗 안 심었지? 씨앗 안 심었지? 씨앗 심자. 호박이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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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7,3. 71. 21. 21. 21. 까지 겨울인데 겨울이 왜 이렇게 길지? 점점 겨울이 길어지나? 한 명이 20일, 15일 단일텐데 솔방울 몇 개냐? 이거밖에 안 돼. 40개에서 50개, 13개 밖에 안 돼. 아, 이 삽질도 좀 돼지 시켰으면 좋겠다. 돼지는 삽질 못하죠. 삽질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럴까요? 자.. 다 탑했네요 심자 빨리 삐뚤빼뚤해 얼겠다 얼겠다 자 자 오오오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얼어로어로 얼른 안 돼 아 뜨거워지고 좀 아이고 이씨 주변에 먹을게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가버려 아니 넌 너잖아 좋아? 아이고 20% 나왔네 아이씨 아 이게 아무도 집을게 없는데서 공격을 해야지 파이 하나 먹자 좀 뜨거워졌지? 빨리 신고 오자 나머지 빨리 신자 많이 발전했나요? 아니 뭐 동굴도 집이네 죽어 인마 아이고 붙여져 버렸네 실명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겨울이 겨울이 예 알겠습니다 겨울이 어 아이고 겨울 여기 고기는 안 되잖아 응 무기 어 무기 상자를 오른쪽에다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쯤에다 이 쯤에다 하나 따로 만들고 구매당을 좀 만들자 똥도 먹어야 되는데 거미지 거미지 어딨어 아 이거 오케이 시트 9개 석탄 9개 야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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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 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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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이거 먹어 오 되네 빨간 바다 돼지 돼지 이거 보고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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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 깨졌어 모자 깨졌어 모자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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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하나만 더 만들 수 있었네 이것도 13%밖에 안 나고 검사 돼요 땀 익숙해져 아 빗 산 빗 빗 빗 빗 땀 빗 빗 버려야겠다 벗겨 버리고 돼지걸이 어디갔어 울거같은데 저녁에 오면 안되는데 배고프지 정신도 또 바닥이야 야 먹어 달걀리나 음 당근도 좀 씹어야 되고 똥 좀 줏으러 갈까? 버팔로야 어딨니 똥 줏으러 왔다 어휴 에? 발전기 아니겠지? 야 어휴 자 오 발전기야 발전기야 버린 새끼야 버린 새끼 발전기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버린 새끼 버린 새끼 똥이 이렇게 없나? 똥 똥 똥 아 똥 똥 똥 똥 똥 안 되겠다 똥을 한꺼번에 그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 하나는 거울이 없는 방법이 있죠 거울양이님 어서오세요 예 배운 게 있어요 야채를 듬뿍 먹이면 야채 하나마다 돼지 늑대돼지가 똥을 싼다고요 야채를 듬뿍 채취한 다음에 지푸라기 지푸라기 4개 4%밖에 안나왔네 5%밖에 안나왔네 5%밖에 안나왔네 5%밖에 안나왔네 5%밖에 안나왔네 어이구 여기도 피레칭을 설치해야되겠다 여기도 농장도 피레칭 맞아서 불타하지 않나 안타나? 겨울이 끝났어요 드디어 아 근데 나 돌이 너무 없어 돌 캐러 가야겠다 돌이 너무 없어 지금 동굴은 제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동굴이 네 동굴이 최우선이에요 지금 몬스터 고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많던 거미 잡으러 가자 딱 벨이 따고 똥 만들어서 농장을 늘리는 거에 줄여가지고 warp 와 온 아르바이트 코끼리 코끼리 일단 거미들 좀 잡고 뭐야 이거 그럼 3단계냐? 아니 왜 이렇게 안 짤어 얘네들? 여기 3단계 여기 3단계 여왕검이 안 나오나? 야 와봐 랄라 오 오오오 아이고 자 로비님 어서오세요 거미야 나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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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여윽 아뇨 해 omos 야 나와라 안 나오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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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들 영웅들 정신력이 없다 아 나이씨 딱 그때 나오냐 정신력이 없어 콜 좀 빨리빨리 만들어놔 어 범인줄이 여기 있었나 영웅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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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너무 없어 지금 정신력도 너무 부족하고 영웅 개미 잡으러 가자 영웅 개미 잡으러 가자 영웅 개미래 영웅 거미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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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대가 다 됐네요 야 일로와 거미 야 나 여깄어 이리와 올라오라니까 콜 내가 아이고 아이고 다 너넨 너넨 죽여 그냥 85% 아이씨 말라치마 말라치마 아구아구아구 확실히 여왕거미 여왕개미까지 있을때 잡는게 좋긴하네 음.. 넣어놓고 돼지꼴이 어딨네 돼지꼴이 아아 아아 수염 깎아야지 돼지꼴이 돼지꼴이 아아 돼지꼴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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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돌 좀 캐로 가자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멀리서 좀 대박 많이 좀 켜고 여기 여기 여기서 가면 좋지 어 여기 그러니까 나 여기 맵도 다 안 돌았구나 아니 여기 맵도 다 안 돌고 무슨 동굴을 나 여기도 안 돌았어 여기도 안 돌고 여기도 안 돌고 아따 이거 가지고 동굴 동굴 아니 동굴 황글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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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다 퇴체하고 가자 예예예예 내가 뭐 폰 그 알람해줘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라도 이렇게 깜찍한 소리를 들어야지 안 그래요? 호박씨야 호박이 되게 좋은 거 같애 소흡글 호박을 다 가져와서 숨 쉬어 아 여기 당근이잖아 당근 당근 좀 더 아 당근은 됐고 먹어봐 potassium 호박위에 어 그냥 이런 거 쓰면 파운드 던 아 씨앗 좀 더 갖고 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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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탐색 아니 나 이 지도도 탐색을 안 해놓고 동굴 들어가서 탐색하고 있었어요. 이 지도도 탐색을 안 해놓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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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해 오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avoiding ris poniat be습니다. новые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apostles, главa μn3s, 2022 어? 야 아 뭐야 바쁜 사람한테 바빠 죽겠구만 아 왜 자꾸 한 마리씩 야유씨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벗겨먹는 빙글의 엑서런트냐? 어? 아 야 올라오면 한꺼번에 오든가 아 아 장난하는것도 아닌데 붉은버섯이네 아 아 아 아 아 불풀이온 이유가 있어요 이걸 구워 먹어야지 정신력 때문에 불풀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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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되면 먹을거 넣어놓으면 안되는거 같애 아 뭐야 또 아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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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왠데 어디? 여기... 어... 거미들이 많은데? 거미들은 여기 싹 다 다 부셔버릴까? 이 버섯도 심을 수 있으면 정말 이게 최강일텐데 정신력 평화하는데 이거만큼 좋은게 없는데 이 돼지 어떻게 해? 저 돼지 어떡하냐? 아니 거미집에 둘러싸여 있어 그래도 이 시기에는 꽃이 좀 많이 나서 이 똥은 이 똥은 이거 꽃 주우면은 정신력이 오식이나 회복되잖아요 그래도 꽃도 많이 나고 다 3단계네 거미고치가 다 3단계네 거미고치가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.